어서 오세요. 여기에 오늘 들어온 싱싱한 놈입니다. 2kg? 4일이 먹으려면 3kg는 돼야 하는데. 왜죠? 싱싱한 걸로. 잠시만요. 뭐야. 뭐야 갑자기. 안 떨어져. 안 떨어져. 안 떨어질 거야. 뭐야 좋은 일 있어? 좋은 일 생길 거야. 우리 아빠 나오시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 생길 거야. 아버지 나오신데? 잘됐다 진짜. 윙크 해봐. 갑자기 윙크야. 아 빨리 원숭이도 침팬지도 못하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양이 해봐. 해주세요. 자. 잘한다. 또 하나 더? 축하해. 축하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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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